우리나라 나이로는 만 7세입니다. 그런데 얼마 전에 KBS 노래가 좋아해 프로에 나와서 상도 막 보냈는데 앞으로 눈여겨봐주시고 여러분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는 노래를 동료나 할 줄 알았는데 두 번째 모델은 멋진 무대에 함께합니다. 잡초로 인사드립니다. 잡초로 인사드립니다. 아무도 찾지 않는 방법은 어떻게 이런 노래를 잡쳐야 한 송이 꽃이라면 향이라도 있겠네 이것저것 아무것도 냉장고라네 발이라고 있으면 찾아갈 텐데 총이라고 있으면 이뻐할 텐데 이것저것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아무것도 찾지 않는 방법은 어떻게 이런 노래를 잡쳐야 한 송이 꽃이라면 향이라도 있겠네 이것저것 아무것도 냉장고라네 해야지 알았고 이 노래를 쓰지 않는 방법은 뚜뜰뛰루뚱 뚜루뚜루 뚜두루뚜루 뚜두루뚜루 뚜루뚜루뚜루 뚜뚜루뚜루 뚜루뚜루 뚜뚜루뚜루 손이라고 있으면은 기쁘을 텐데 이것을 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아무것도 가진 게 없네 아무도 찾지 않으면 알아보는 거네 이런 노래를 참 좋아 한 소리 꽃이라면 향이라고 있을 텐데 이것저것 아무것도 안迷지 않으라고 해 이것저것 아무것도 안迷지 않으라고 해 이것저것 아무것도 안迷지 않으라고 해 네